어제 벌어진 슈퍼볼 경기에서는 한국의 광고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한국 제품이 아닌 미국 스낵 광고에도 가수 싸이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아기들이 우주의 행성에서 지구로 배달된다는 코믹한 내용을 담은 기아 소렌토 광고입니다. 여러 친구들을 모아 공원의 악동들에게 맞서는 내용의 현대 산타페 광고도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USA Today가 발표한 슈퍼볼 광고 인기 순위에서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6위와 9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슈퍼볼 최고 인기 광고로는 버드와이저 맥주의 광고가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유머러스한 광고와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들이 시청자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부르며 피스타치오를 타고 말춤을 춘 광고 세스 로건, 폴 워드 등 인기 배우를 대거 기용한 삼성의 갤럭시 광고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대의 산타페는 슈퍼볼 광고 방송 이후 자동차 전문 사이트에서 웹사이트 방문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SBS 전영웅입니다.